갈게 다음주에 보자 오바랑 좋은 시간 보내 둘이 행복해 오바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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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대한항공에서 체크인 수석을 하겠습니다 비행기가 운항이 지연되었네요 저는 이제 라운지로 가볼게요 리아 라운지를 찾아갈거에요 제가 34번 게이트라 리아 라운지가 제일 가깝네요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인도 있고 음 해볼까 제가 갑자기 혼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이번주에 끊었거든요 한국에 못 간지 지금 3년이 넘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아빠가 판키슨이 시작된지가 제 나이때 시작됐더라구요 이 병이 되게 암울한게 약으로 치료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지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못하고 집에만 있다 보면 항상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뭐 아빠를 위해서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구요 부모님 기다려주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 안하고 깜짝 서프라이즈로 지금 가려고 준비를 해서 나왔습니다 시차가 있어서 한국의 과서시에 도착합니다 과서시에 도착하면 리무진 버스가 그 시간에 없거든요 서차가 친구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24번 게이트에 부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으십쇼 아 안녕하십니까 우스하십쇼 여러분은 지금 주실 수가 없으셔서 올려드렸다가 제가 이웃구에 꺼내드려도 괜찮을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Q코드를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Q코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. 참고하세요! Q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기내에서 노란색 종이를 나눠주거든요? 그거 써서 내면 Q코드 대신 할 수 있으니까 9번에서 나올 텐데... Q코드 조금 더 살면서 야 들어와 진짜 오븐 오븐 오븐? 4만 원 벌었어 지금 아까 오븐 안 세웠지? 안 세웠어 안 세웠지? 잘 찾아왔다 3년 만이야 3년 더 됐어 그냥 압구정 쪽으로 가면 될 거 같아 그냥 압구정? 나 여권 냈더니 나보고 3년 만에 오시네요? 영주권 시민권 뭐 그런 거 따신 거예요? 아니야 그런 거 아닌데 야 너네 엄마 아빠 너무 기뻐하긴 하겠다 상상도 못 하지 엄마 아빠 나 공항을 찍으려고 했는데 심지어 못 찍었어 잘 찾아왔다 여기서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지금 이 시간이라 가능한 거 알지 하노이는 되게 가까워 공항까지 30분 밖에 안 걸려 기몽사몽 진짜 안에 비행기가 기류 변화 때문에 계속 뚝뚝 떨어지는 거야 흔들리고 잠을 못 잤어 땀이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중국 분들은 연락해? 하지 보고 싶지 보고 싶어도 저 공항절 간다 아니 6시 30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? 여기 파란 하늘이 없잖아 너무 예뻐 이거를 줄 쓴다고? 여기 런던베이글로 왔는데 와 사람들 벌써 줄 썼습니다 지금 8시인데 지금 줄 서서 있는 건 벌써 오픈런 기다리고 있거든요? 지금 30분 기다려야 돼요 근데 먹기도 하고 포장도 하면 어떻게 해요? 아 2층에 자리 먼저 잡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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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무니 지금 먹을 건 얘 지금 먹을 건 얘 이거 하나만 빼고 이렇게 포장해 돼요 같은 Congress 언제 qued abandon statistically 남은 아이 chocolates 신성에 상 partes 고장된게 다 아 그런거야? 어 한 번만 체크해봐 오케이 아우 땡큐 야 선물이 나와서 하고 싶은데 선물하는 길이 되구나 땡큐 너무 행복하다 지금 친구가 미용실에 데려다줘서 머리를 해서 한국사람으로 거듭나고 동생이 데리러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있어요 여기만 해 여기만 해 나 만나서 반가워?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뭐야? 3년 만이야 이산가족이 따로 없지 아빠 기절하는 거 아니야? 이제 생땅 갈게 혼자 갑자기? 말도 없이 아빠가 걱정하는 거 아니야? 부부싸움 해가지고 혼자 온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니야? 우리 할머니 집에 가잖아 응 가서 깜짝 놀라켜 드릴 거잖아 응 먼저 들어가서 연기를 잘해야 돼 알았지? 알겠죠 티 내면 안 돼? 조일 때 티 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? 참아야 돼 눈 쪽 잡고 보면 돼야 안 돼? 안 돼 안 되지? 이모 온 거 티 내면 돼야 안 돼? 안 돼 안 되지 잘할 수 있어요? 네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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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만의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아빠랑 상책하려고 휠체어를 대여했어요 너무 긴장되지? 춤춰받고 막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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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그래서 언제 가려고? 주말 보내고 월요일날 가려고 아니 이게 비행기 비행기 표 드려가지고 이게 마일리지로 꼼자러 왔어 나 혼자니까 뭔 놀아 지가 너? 나 학교까지 잘 알아서 혼자 휴해놓고 언제 가라? 월요일날 아빠랑 주말 보내고 아니 별걸 아프라이즈 아프라이즈 성공 분노 깜짝깜짝놨네 너 어제 깜짝깜짝놨지 하니가 아무리 오십단에도 그랬어 어떻게 이렇게 와 하르모스에 사연아이 멘티비에 아하핳 아핳 누구냐 감사합니다.